피부 건강법 앞으로 이 피부 건강법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? 우선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는다, 분명히 낫는다. 낫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처음에는 막 증상이 심하고 하실 때는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생활습관, 생활교정, 올바른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시고 나면 아무래도 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건강이 헤쳐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이나 생활교육을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습관이 있으면 교정을 받으리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학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. 그런 교육과정을 좀 만들까라는 생각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. 스마트폰만 한 번 이렇게 두드리면 정보가 쭈르륵 뜨는 그러다 보니까 옳지 못한 정보들도 많고 그것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 그것들로 인해 2차적인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건강한 정보 정말 필요한 정보 올바른 정보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실을 수 있는 책을 쓴다던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금은 피부과 건강법으로 저희가 만성 두드러기나 아니면 재발하는 자반증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는데 조금 더 치료 범위를 넓혀서 피부과 건강법으로 치료해드릴 수 있는 질환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 범위를 장기적으로 넓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